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?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? 아니 뭐 이게 침입자 분석 가면 어? 침입자 분석 가면 아 뭔 소리야 또 이게 누가 그러는 거야 도대체? 어? 이게 도대체 누구야 이거? 내가 감염자야? 내가 왜 감염자야? 침입자 지석진 가면 영희조 씨 침입자 지석진 가면 영희조 씨 아 누구지? 아 그래서 갑자기 그러는 거구나 이거 대보자 이따 진짜 아 깨물다 잠수야 널 잡아냈 . . . . . . . . 아유 아유 봐봐. 원 투 쓰리 포. 너도 알았지. 너도 알았지. 암호 7번 답입니다. F 아 정말 진짜 너무 어려운구만. 너무 힘들다. 이거 뭐야. 가져갔구만. 내가 생각할 때는 나도 의심 안 하거든. 난 재석이 형인 것 같아. 거기 온다. 형 어디까지 갔어요? 뭘 어디까지 가. 너 지금 또 나를 의심하는 거냐? 너희들 눈빛이 나를 의심한 눈빛으로 보이는 거야. 오빠를 의심하고 있어요. 형.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몸을 수색해도 될까요? 해라. 알겠습니다. 손머리 위로 올려주세요. 정말 불쾌하구나. 어쩔 수 없어요. 정말 불쾌해. 왜 불쾌해요? 형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고 있어요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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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깜짝이야. 이거야 이거. 너도 수색할 수 있어? 네. 저 먼저 할게요. 너 먼저 할게. 제가 먼저 할게요. 너 먼저 할게. 싫어요. 아니 잠깐만 지효 내 지금 얘기 듣고. 형 그러면서 나를 탈락시켜서 약간 하지도 마요. 아니 진짜 이게 얘네들한테 이렇게 불신해. 아 잠깐만. 불신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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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효야 날 잡으신다 자꾸. 정말 이래야겠니? 네. 벨트 한번 봅시다. 벨트. 자 자. 돌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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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수 없어. 거기 있죠? 허리침에 있는 거야? 있어서가 아니야. 정말 있어서가 아니야. 그거 뭐예요? 내가 아니야. 야 그리고 형 손 씻었다. 비유 냄새 나다 손에서. 아니. 아 누구야. 여기저기 마.